자, 49페이지의 행위능력이죠. 총설에서 민법상의 능력이 나오죠. 용어 정리해볼까요? 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권리능력이라고 하고, 이러한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주어지죠. 그 다음은 의사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능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만약에 이러한 의사능력이 결여가 됐다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이 된다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 간 법률에게는 무효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어린아이 유아,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살 먹은 꼬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세 살 먹은 꼬마는 출생을 했으니까, 무엇은 인정이 되는 거죠? 권리능력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세 살 먹은 꼬마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만치자, 이빨에 술을 처먹었어요. 그러면 술을 처먹어서 짐승맞도 못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출생을 했으니까, 뭐는 있는 거죠? 권리능력은 있는 거죠. 다만, 그러한 사람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 무능력자죠. 잠을 자고 있어요. 제가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수면중인자예요. 그럼 저건 자고 있더라도 출생을 했으니까, 저에게 무엇은 인정이 됩니까? 권리능력은 인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수면중인자는 의사 무능력자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세 살 먹은 꼬마는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세 살. 열 살은요? 열한 살은요?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14살 먹었는데 애가 좀 뜰뜰해요. 그럼 의사 무능력자 할 수 있는 거고요. 열 살을 먹은 아이인데 똘똘해요. 그럼 의사 능력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취자.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만취자냐. 이것도 애매하죠. 저같이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은 소주, 한 병만 먹어도 의사 무능력자겠지만, 만취자겠지만,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열 병 먹어도 의사 무능력자잖아요. 열 병 먹어도 의사 무능력자 아닌 거잖아요. 며칠 전에 인터넷 보다 보니까 소주를 83병? 83병? 83병을 먹었어요. 두 명이서. 그러면 한 명이서 소주를 40병을 넘게 먹었잖아요. 그죠? 그 두 젊은이가 인터넷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거기는 소주를 제일 많이 먹으면 100만인가 얼마 준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소주를 83병을 먹었다. 이런 사람들은 열 병, 20병 먹어도 만취자가 아니겠죠. 잘 드시는 분들은. 이것도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의사 무능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제한능력자라고 하고, 제한능력자 간 법률에게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누가 의사 무능력자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장소에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의사 무능력에 대해서 민법의 규정이 없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을 유용화, 정형화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제한능력자라고 하고, 제한능력자가 하는 법률에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볼까요? 1번, 권리능력. 2번, 의사능력. 3번, 책임능력. 교재는 불법행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겁니다. 자,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에게는 무효라는 말은,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는 글리거든요.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는 말은,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민포도적으로는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동일한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행위능력인데, 독자적으로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행위능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의화한 것을 우리가 제한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고시페이지 제한능력자 제도에서 1.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회귀를 한 제도다. 2번, 이러한 제한능력자 제도를 주고 있는 취지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게 한 거다. 3번, 무효화 취소의 이중의 인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요. 다쌀 모금 꼬마예요. 다쌀 모금 꼬마가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쌀 모금 꼬마라면 누가 보더라도 뭐인 거죠? 의사 무능력자인 거죠. 따라서 이 갑의, 다쌀 모금 꼬마 갑의 이 매매 계약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이기 때문에 무효화인 거죠. 그런데 또 미성년자죠. 19세 미만이잖아요. 따라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쌀 꼬마가 매매 계약했다라는 이 한 가지 법률행의 경우에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든 취소를 하든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한다.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제한능력자에서 첫 번째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미성년자가 나오죠. 자, 민법 제4조입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19세 미만이죠. 19세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의 자는 미성년자고요.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만나, 아,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이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많입니다. 만나이. 앞에 만자가 없더라도 만나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만나이로 18살까지는 미성년자고, 19세부터는 성년자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성년자가 혼인할 수 있어요. 혼인하게 되면 성년자가 된다. 성년의제제도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상투 틀면 어른이다. 여사는 이런 말 잘 안 쓰던데요. 아무튼 우리 법에 따른다면, 19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혼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성년자가 됩니다. 자, 그럼 보자. 규제. 좌측 밑에. 좌측 밑에 두 번째. 1. 이때 혼인은 법률, 법만을 의미한다. 혼인하게 되면 성년자가 되는데, 사실혼관계, 이건 안 된다. 법률, 혼인신고까지 한 법률, 혼인이어야 성년을 의제가 되고요. 2번, 이 성년의제제도는 민법의 영역에서만 종료됩니다. 민법에서만. 따라서 혼인을 해서 성년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없던 선거권이 생기거나, 또는 청소년의 보호 대상에서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어느 영역에서만 있냐? 민법 영역에서만 그런 거다. 우측의 3번, 자, 성년을 의제가 되면 가장 중요한 효과는 뭐예요? 친권자의 친권이 소멸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이런 얘기.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친권자인데, 아들이나 딸이 성년자가 되면, 19세가 되면, 그 친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하겠죠. 이게 원칙인데, 다만, 그 미성년자인 아들, 딸이 혼이 나서 성년자가 된다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친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 미성년자인 이 아이들이 혼인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아이의 친권은 누가 행사냐면, 그 미성년자인 부모가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4번입니다. 우측 4번.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이혼하더라도 다시 미성년자로 복귀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미성년자가 혼인했다는 이유로 성년자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성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다. 아니면,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도 성년 상태가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인데, 혼인했다, 이혼한 사람이 많을까요? 이게 좀 꽤 통계를 좀 옛날에 보니까, 2010년인가? 5천 쌍? 1년에? 5천 쌍이면 만 명인가요? 꽤 많더라고요. 이유로. 꽤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혼하더라도, 다시 미성년자가 돌아가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미성년자의 내용입니다. 2번,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원칙이죠. 자,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에,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러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고추기 보시면, 제5조준, 1번,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 있습니다. 얻어야 되고, 만약에, 이하, 전환규정위반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 했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박스 밑에, 좀 집중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1번, 동의는, 단독행위다. 2번, 동의는, 사전에 하는 거잖아요.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 하든지, 동시에 해야 된다. 만약에, 사후에,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한 후에 동의는, 동의가 아니라, 추인인 거다. 그 다음에 3번, 동의는 누구한테 하느냐? 미성년자에게도 할 수 있고, 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하려는,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다. 4번은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이러한 동의가 있었으면,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그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동의 취소. 음, 취소할 수가 있는데, 아, 문제는 뭐냐면, 이 취소는, 취소가 아니라, 철회예요. 뒤에서 자세히 할 건데,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취소해요. 철회라는 말은 뭐냐 하면, 효과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취소는, 효과가 발생된 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가 있고, 이미 효과가 발생했다면, 뭘 하게 돼요? 취소를 하게 되고,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뭘 하는 거죠? 철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회라는 건, 효과 발생을 전에 하는 건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법에, 취소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취소가 아니라, 철회인 것도, 꽤 있어요. 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동의에 대한 취소는,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효과 발생 전에 하는 것이니까, 1번,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취소할 수가 있고요. 2번, 취소라고 써있지만, 철회다. 그 다음에, 3번, 누구한테 취소할 것이냐, 미성년자 또는, 그 상대방이다. 특별한 건 없죠. 아무튼, 취소라고 나와있지만, 뭐라고요? 철회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3번 해가지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얘기죠. 예를 들어, 삼촌한테서, 용돈 10만원을 받았어요. 증여 계약이거든요. 이거는,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동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10만원 용돈을 받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거니까요. 여수님, 조심할 것들이 있는데, 관련 판례에서 나와 있는 것은, 부양 청구죠. 부모가, 자신에게 부양을 안 해줘요. 그래서, 미성년자인 자식이, 부모, 아버지에게, 부양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요. 단독으로, 독자적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부양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니까요.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판례입니다. 부양 의무자인 친권자가,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미성년자는, 부양 의무자인 친권자에게,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가 있다. 즉, 미성년자인 혼인 외의 자를, 그 생부가 인지하여, 친권자가 되어, 법정자들이 된 경우, 생부가 그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지 않는 이상, 부양료를 생부에게, 직접 청구할 수가 있다. 이해 되시나요? 아무튼, 생부니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친아버지, 생부에게, 부양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독자조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역, 유리한 매매계약은, 유리하다 하더라도, 독자조로 못한다. 왜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니은 번, 상속을 승인하는 것도, 독자조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상속을 받으면, 권리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오죠. 채권만 얻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오는 거죠. 따라서, 상속을 받는 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아니니까, 상속을 승인할 수가 없고요. 증여는 받을 수 있죠. 부담부 중에는, 부담이 붙어 있잖아요. 따라서, 권리만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독자조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보시면 할 것은, 리을 번, 채무변제죠. 자, 채무변제를, 수령하는 것은, 독자조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리갑에 대해서, 천만 원의 채권이 있고요.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예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그 천만 원을 변제하려고 해요. 이럴 때, 이 채권자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라고 할 때, 독자조라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돈을 받는 것은 좋지만, 돈을 받게 되면, 결국은 무엇도요? 채권도 소멸하게 되는 거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독자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채무변제를 수령하게 되면, 채권이 소멸한다, 권리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소멸되는 행위니까, 독자조라 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이죠.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용돈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달 용돈으로,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처분이 허락된 거 보잖아요? 따라서, 그 용돈 범위 내에서, 돈을 사용할 때는, 일일이,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감 잡히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용돈 10만 원을 주면서, 학용품 사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놈이, 학용품을 산 것이 아니라, 게임기를 샀을 때,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들이 지정한, 용돈에 위반해서 사용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인 거죠. 일단, 18살까지가 미성년자인데, 의외로 나이가 많습니다. 많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보통 20살이잖아요. 20세인데, 만 나이를 계산할 때, 생일이 안전하면, 두 살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월달이다, 뭐 4월달이다, 그러면, 생일을 안전한 아이들이, 태반일 테니까, 대부분이 18세로서, 뭐인 거죠? 미성년자인 거죠. 그래서, 은근히 나이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지 않, 사회활동 같은 건, 안 하려고 해요. 대학도 안 갔고,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인마, 그렇게 게임만 하지 말고, 치킨집이라도 한 번 해봐라. 영업을 허락한 거죠. 이때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으로, 행위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가 있냐면, 우측에, 종류의 특정인데, 단순히 장사 한 번 해봐라, 이런 건 안 돼요. 돈 한 번 벌어와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어떤 영업인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허락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허락의 방식, 제한 없습니다. 상법적인 의미가 없고, 4번, 허락된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 같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 그래서 이놈이, 아싸 해가지고, 이제, 치킨집을 하기 위해서, 첫째 생각해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앤캐시에 전화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가능합니다.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를 알아봐가지고, 상점, 상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가능합니다. 독자적으로. 그 다음에, 가게를 얻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했어요. 가능합니다. 또,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고용 계약을 했어요.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업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행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례 따른다면,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도, 독자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금의 차용, 돈을 빌리는 것도, 독자주로 할 수 있고요. 점포를 구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도, 독자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치킨집을 하라고, 허락을 내려줘서, 치킴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치킨집을 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까지, 독자주로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치킨집을 하라고 시켰는데, 이놈이 장사할 생각은 안 하고, 맨 딴집만 해요. 그러면, 그러한 영업의 허락을, 치소하거나, 제한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치소도, 치소가 아니라, 철회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다든지, 네 번째로, 대리행위를, 독자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117주, 대단히 중요한 조문인데, 117주에서, 대리는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5번, 17세에 달했다면, 유원행위도,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무한책임사원 자격에서도, 독자되기를 할 수 있는, 상법제기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7번과 8번입니다. 임금청구와 근로계약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8가지가 나왔는데, 다 중요한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요. 할 수 있고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두 번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세 번째,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 네 번째, 대리행위. 다섯 번째, 유원행위. 여섯 번째, 무한책임사원 자격에서 한 행위. 일곱 번째, 임금청구. 여덟 번째, 근로계약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간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2회원에서, 피한정후교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